중랑천 야외수영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승렬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에서 유일한 국제 규격 수영장인 중랑천 야외수영장이 개장합니다. 중랑구는 오는 15일 중랑천 장안교 상류둔치에 위치한 중랑천 야외수영장을 개장하고 8월 말까지 약 3개월간의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랑천 야외수영장은 매해 여름 4만여 명이 찾는 구의 대표 물놀이 공간으로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스플과 워터터널, 야자수 버킷 등의 놀이시설과 샤워장, 탈의실, 타고라 등의 편의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시설에 길이 50m 국제 규격의 성인용 수영장과 25m 길이의 어린이용 수영장, 그리고 휴게 공간을 추가로 조성해 가족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기존에는 유아용 유스플, 바닥형 분수시설 등 유아 초등학생을 위한 시설이 주를 이뤄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부모들은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군은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청소년과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추가 조성한 것입니다. 또 주변 부지를 정비해 약 240제곱미터의 휴게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신규 설치된 수영장 옆에 파고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영장 및 물놀이 시설의 깨끗한 수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동형 여과장치도 새롭게 추가 설치했습니다. 야외 수영장은 6월 23일까지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바닥 물놀이 분수 시설만 가동을 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유료 운영 기간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물 정비를 위해 휴장합니다. 이용요금도 저렴해 가족 단위로 즐기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성인 4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2천원, 만 3세 미만은 무료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중랑구 치숙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힘썼다며 올해도 많은 주민들이 중랑천 야외 수영장에 오셔서 무더운 여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성인 어린이 수영장을 새롭게 개장함에 따라 오는 24일 중랑천 야외 수영장 개장식을 갖습니다. 버블 마술쇼, 풍선 만들기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파페라 가수의 공연도 함께 열립니다. 이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야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의 소리 TV 백승열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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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